만들어보자 자 만들어보자 절명을 생략한다 어떻게 설명 생각하고 만들어봅시다 일단 굿모닝 에브리원 많이 아직 지금 몇 시지? 거의 한... 11시입니다 1111입니다 지금 베푸베로시 맞아요 지금 저희 많은 병들과 많은 스포일과 저 노란 액체랑 정말 많은 독특한 물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향수를 만들기 위한 다들 한번씩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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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보셨고 대박 망했어 나 지금 코에 닿았는데 코에서 자꾸 냄새나요 진짜 망했어 손 빼도 바닐라 향 공연 지금 그렇게 해보자고 마chan 보세요 많은데 바닐라 향 벌써 내 독보에도 바닐라 향수 옛날에 쓰던 향수랑 똑같이 좋아 나는 전반에 향수를 만들었겠지 좋아 그럼 바로 만들어 그냥 넣어서 만들었잖아 오케이 잠깐만 좀만 더 설명을 해ape muy streetki에서 향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 거기다 쓰죠 그렇죠 다 다르게 만드는 거야 저는 먹이 퇴치래요 아, 먹이 퇴치래요 좋아, 좋아, 좋아 향수 만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봤어요, 그때 향초 만들어봤어요 향초 향초 좀 다르고 오케이, 좋아요 까지했다, 까지했다 저희가 이제 향수 만든 이유는 우리 스테이에게 준비해 줄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스테이가 또 올출 스테이에게 특별히 준비하려 하는데 이제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렛츠고 포화지 소품, 바닐라 냄새 나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다른 거랑 섞어 다른 거랑 섞어? 섞으면 근데 향이 다른 것도 한 번 오케이 자, 내가 좋아하는 랩 6번으로 가보지 이거는 약간, 6번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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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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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이게 아직 그, 뭐지, 액상이라서 이거 다 채우는 거 이거 굉장히 세다 샴푸 냄새 약간 섞여서 쓰는 건가? 근데 향수는 원래 냄새 세니까 오, 진짜, 이거 이거 다 채워요 다 채우자 오케이 냄새 좋아요 섞이는 건 되겠지? 섞어도 되고, 돼 제가 만약에 이 냄새만 채우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 냄새만 채우면 되고 이 냄새가 그나마 좋다 찬이, 바닐라, 바닐라 어디 있어요, 바닐라 바닐라요? 바닐라, 편의점에 팔아요 다 채워라 바닐라, 이거 어, 바닐라 채워라 좋아, 나 다 했어 어, 됐나? 나도 하나 만들었어, 지금 이거 그냥 두 번데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세게 안 닫혀 야, 이거 어떻게 닫아? 바닐라? 몰라, 이거 꾹 누르려는데 그냥 이렇게 눌러버려? 바닐라, 그냥 눌러? 그냥 눌러? 이거 다 기름인 걸로 알고 있어 기름? 기름 아니에요 난 5번이다 근데 물이랑 섞이 기름, 기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걸로 준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걸로 준비 안 돼 어? 이거 왜 안 눌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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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걸로 눌렸면 돼 어? 그걸로 눌러?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걸로 눌러? 이거? 이거 해서 이렇게 눌러 그럼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맞아 이거 안 돼? 나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해 일단, 이거 잘 먹으면 돼 고마워 일단, 이거 잘 먹으면 돼 고마워 안 돼 안 돼 미스, 미스 그래서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나 사고 싶뻔했다 미스야, 미스야, 미스야 미스야, 미스야 안 되지 야, 이게 왜 안 돼? 이게 향수를 사랑스럽게 잘 고사님께 주란 말이야 이거 되게 다양하다 어디 갔어? 봐봐, 얘 아,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다행히 안 돼 세, 둘, 둘 그럼 안 돼 네 이거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하면 돼 단던 방법을 모르겠어 나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오 아, 된다 오, 한입 했어 난 잘한다 난 넣었어 난 됐는데 왜 안 돼? 패스 얘 어떻게 해, 다? 아, 참, 힘쓰기 시작했죠 됐어? 아니, 안 됐어 야, 다른 거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뭐야? 다른 거 냄새 맡아보도 되나요? 일단 냄새 맡아보도 되나요? 안 쓰게 하면 돼요 안 되는 거 같아 이거 됐나? 어, 안 됐어 빈, 참을 수 있어 일단 이렇게 돼, 흰색이 있네 흰색이 없을까? 어, 형 이거 안 되냐? 이 샴푸 냄새 던져버리면 돼 괜히? 어? 이거 예쁘다 오케이, 한번 더, 너는 다워링 냄새 아니야, 이거? 어? 2번 형 몇 번이야? 에 으 이거 냄새 좋아, 이거 냄새 좋아 그러면 베 으 아, 우리 이거 에 한번, 어디? 에 에 에 에 에 에 스톱 나 된 거 같아 이거 꽈리고 스톱 연진아 어떻게 하는 거 해, 좀? 어 너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킹우라 이거 냄새 좋다, 이거 첫 번째 어떻게 했어? 이거 킹우라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돼? 바로 됐고 그냥 한번 뿌려볼까? 이렇게 있다가 세게 해서 그게 저거 한번 형진아 굿바이 소 바닐라야 이거 달콤한 거 있네 바닐라가 완전 재밌네 잘해줬네, 형이 승리도 쓰더라고요 어우, 잘 잘하네 여러분, 향수 비싸게 살 필요 없죠? 만나면 되거든요 어우 어우, 이거 안 다치네 향수로 만들어 쓰세요 어우, 된다 왜 그래? 향수 만드는데 괴성들이 어? 아, 힘들어 얘는 이거 스테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두 번 스테이 미안해요 이거는 진영용으로 냄새가 많이 같고 다시 살고 또 이거 괜찮다 이거 두 개를 섞는다 나 바닐라 있어, 바닐라 좋아, 좋아, 냄새 좋아 이거 왜 안 돼? 바닐라, 쿱스 바닐라 이건 뭐냐? 나 모르는다 아, 너 안 돼요 나 이제 이 냄새 한 번만 해봤다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 뿌렸어, 설마? 어 어떻게 해? 야,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 아 볼 봐 코를 초기화시켜 어? 커피빈이 있어요 커피빈 커피빈 마시면은 뭐냐, 마시면은 아, 맞아 커피, 커피 마트면 아, 그거 내가 먹고 내는 느낌이야 커피빈은 없고, 창빈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사랑해요 아, 그거는 괜찮습니다 참견 냄새가 어떤 냄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잘 됐다 잘 됐다, 이거 나 안 돼 에이, 나 됐어, 완전 택배가 됐어 오, 예 그랬어 오케이, 됐어, 너 완전 택배가 됐어 예스 뭐야, 뭐야, 뭐야 여기가 뭐야, 여기가 흐우, 생각해 지압 광수 만드는 거 되게 그거 있는 거 같다 재능이 있는 거 같다 플랭품 아니야? 공개 이걸로 가르쳐 본다 공개 내 맘에 가르쳐 수건 반응 됐다 반응 아 이거 그냥 내가 부셔버렸는데? 그냥 부숴어, 웃겼다. 짜게 된 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누르면 돼? 안돼, 잘해! 짠해, 화내. 이거 누르면 돼, 그게? 아 미안해요, 스탱. 이건 뭔 냄새냐? 부러지는 거 아니야? 냄새가 이상해. 우리 선물 주는 거 맞지? 바닐라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로. 진짜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야, 나 냄새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부러진 거 같아. 야, 이거. 아, 이거 안 돼. 나 이제 이런. 난 써버린다. 나 써버린다. 나 써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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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야, 나 냄새 진짜 다 똑같은데? 어? 냄새 너무 들리는 거 같아. 이거 찰 때 너무 가득 차면 안 된대요. 아, 진짜요? 이건 제가 직접. 직접. 이 냄새가 좋으면. 이거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이거. 또 하고 있습니다. 나 써버린다. 아니. 응원을 라이브를 줄 수 있겠나. 아, 뭐야. 바로 들어. 워! 아, 너무 좋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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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재밌어. 이거 어떻게 해? 아. 자, 수고 때 완성. 좋아, 좋아. 와! 오, 아잇게! 아잇! 이거 단지 난다? 됐다. 나 하나둘. 아, 다 똑같은 냄새가 나. 1번 한 번. 1번? 쉽지 않네. 어디 갔어? 5번 몇 번이야? 5번. 아, 왜 안 돼? 뭐야? 뚜껑 안 닫고 안 눌리고 있는데. 퇴랍 말이야. 뭐하고 계시지? 쟤라고. 이거 몇 번이에요? 2번은 4번이에요. 그냥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고. 4번을? 오케이. 들어가고. 왜 안 되는 것도 안 걸려? 무향 어때, 무향? 야, 이거 안 들어가. 복불복이야, 들어가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아, 내 살!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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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아프게, 아프게, 아프게. 5두 постро, 아프게. 아프게, 아프게. 진짜. 괜찮아요. 첫 번째것도 완성. 봉투, 봉투. 한 번? 한 번? 어! 너무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하는 거야 자! 아! 아 근데 이거 왜 안 돼 잘 이것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뿌려보고 바꿔서 뿌려보고 딸기 실험 양념 냄새 나 어? 어? 어! 이거 좋아요 이거는 성공이다 이거 좋아해 좋아 처음엔 만드는 건 달라? 자! 완성한 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매직 있잖아요 색깔 매직 그걸 이제 데커레이션 하면 됩니다 예 오 예 오케이 형 이거 3개야? 어? 나 하나 가져가도 돼 형 2개 있잖아 이거 바닐라 혹시 뭐야? 바닐라 이거 야 이게 나 2번 줘봐 써도 돼 이거 써도 돼? 어 이거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마켓 마켓에 킹의 마스터 우진 아닙니까? 향마 향마입니다 향마 네 향마 마스터 향마 마스터 이게 약간 제조 중이에요 야 마하트? 마하트 마하트 개미슈 개미슈 와 무슨 냄새가 있었냐 뭐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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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거 못 끓는다 난 그냥 이거 난 다 했지 와 이거 끈이 너무 아프다 안 돼 생일 됐다 됐다 김이 돼 잠깐만 이거 몇 개야 일곱 개씩 하는 거야 김이 돼 쥬스 어? 일곱 개씩 하는 거지 인단 1개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인단 7개 일곱 개 형은 6개 찬이 찬이가 6개 전 6개 전 6개 나도 6개 레코메이션을 다 할 때 나 왜 그럼 인단 6개 하고 들어가서 이번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있는 게 없는데? 어? 일단 그러면 좋은 냄새가 있어 제대로 우와 이건 진짜 무슨 냄새야 오 오 오 오 오 왜 왜왜왜왜 쌀 씹혔어 쌀 씹혔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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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자연의 향기를 먹고 싶은 분에겐 드립니다 나무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난 색깔 냄새로 맡고 표시를 하겠어 내가 저거는 왜 해주셨어 잠깐만 이나? 왜 수정 선생님이 어떻게 해봐야 돼 쌀 씹혔어 쌀 씹혔어 자 가자 한 방에 가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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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가자 그렇지 하나 둘 셋 나도 한 방에 됐어 네가 한 방 하자마자 바로 못 보게 아 무슨 냄새 안 돼 쌀 쌀이 반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뭐야 우와 스테이 스테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스테이 복불복이야 스테이 미안해요 진짜 좋은 형기 질까 유통 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까나리 액젓이냐 고것이 문제로다 나 하나만 가면 돼 스포이러 그림 잘못 그렸어 스포이러 지금 이거 지워져요? 스포이드네요 스포이드를 스포이러라고 했어요 스포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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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 있냐 스포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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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 형, 1번. 아, 다 썼어? 아, 그 번 아니야. 아, 그 번 아니야. 아, 그 번 아니야. 윤희 형, 저 맨끝에 있는 거 한 번. 몇 해? 이거? 나 다 썼는데? 괜찮아요. 형, 나 그거 좀, 그 장치 좀. 아, 먼저 봐. 끼는 거 좀. 더 이상 남은 액체가 없는데. 네, 그만 할게. 남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만들게. 진짜 부끄러워. 어? 손에 물었네. 손에 손. 약간 조그만 거 같아. 아니, 다 썼구나. 어, 여기다가 사인해놔야겠어. 그럼 면해달라고. 남은 0에서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됐어, 다 끝! 예! 오케이! 자, 이 색깔은 부스. 자,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와, amazing. 어, 이내 해도 돼? 어, 이내? 있는데? 있는데? 가자! 나 티슈, 티슈, 물, 티슈 좀. 왜 안 돼, 이제. 자! 아... 아... 이제 6개만. 어? 6개만. 6개만. 잠시. 영상이 됐어. 용혜가 아예 없어? 없어. 남은 게 없어. 저기 형이 앞에 있는 거. 너? 저기 용혜. 이거? 어. 잠시만 들어보라고 살리자 이거는 두 개 하나 넘어가고 이거 JYP이 없냐 왜? 스테이가 너무 좋아해 왜? 아 냄새 아 냄새 어떡해 이러고 숙소 가면 우리 이제 그냥 모기들이 그냥 너무 슬퍼 스테이 어떡해 그래도 스테이를 위해서 나무 냄새가 나는 건 나무를 그려주겠어 양심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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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냄새를 색깔로 펴야겠지 댓글로 읽어볼까요? 댓글로 읽어볼 사람? 나 읽어볼래 스테이 미안해 지금 우리가 만두느라 바빠서 잠깐만요 그것도 있고 못 만들어서 미안해요 냄새가 다 똑같은 냄새 오케이 미안해요 더 더? 하나 남아야 되는데 안 보여 냄새가 안 나 나는 꼬맨들 다 똑같은 거지 저기 안녕 창빈이 형이라면 그게 낫지? 나는 안 꾸미는 게 너무 추웠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나는 안 꾸미는 게 너무 추웠어 내가 안 꾸미는 게 없다고 내가 안 꾸미는 게 없다고 한 면에 다 사인해 나는 그냥 누가 만들었어 나는 사인할래 나는 사인할래 그 스키즈에게 평화가 스키즈야 역시 스키즈야 역시 렌트 됐다! 완성! 나도 먹을래 이거는 용액이 좀 부족하지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 아이디 좋다 뒤에서 나 진짜 향수가 새고 있어 냄새가 아이고 이것도 좋아요 형수 새고 싶어서 어떻게 해? 이거 형수만 내게 아니라 이거 메세지? 보여줘야지 새해 보여줄까요? 이쁘죠 나무에요 나무에요 나는 이 비치는게 좀 어지러워 깔끔하게 이렇게 더 안보이고 비치는거 어지러워 이것도 안보이고 아 이렇게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DJ현진 갑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콜렉션 오 나무 여러분 뒤에 한 그 면에 한 것 같으면요 하지만요 아닙니다 이 놀라운 놀라운데요 보이시죠? 와우 냄새를 포기한 대신에 디자인을 열심히 했네요 당연하죠 냄새는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이엔 나 검은색인가? 검은색? 자 우리 이엔이 얼굴 이쁘게 찍어줄게요 야 너 잘 꾸몄다 안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음 승민이 소리도 해볼까요? 여기 저는 약간 비치는게 조금 그래서 뒷면에다가 짧은 문양만 좀 그렇네요 이쁘죠? 형빈 형은 네 아 네 걸음이 자 찬이 형은 아 스키즈 사랑 예스 다음 뭐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이 손은 없잖아 Which was such is that JYP? 진입자에서 JYP No, 이게 외국인 거야 이제 이런 게 이름이 아 Turns out això지 저는 브랜드ouve shoe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썼어요. 아, 그래서 좋아요. 자, 리무요 형. 야, 난 끝났다. 리무요 되게 화가 나는.. 와, 이거 스테이가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앵그리 향수인데요. 화났어요, 향수가? 향수가 기분이 안 좋아지? 검은색 펜 좀 주세요. 향수가 기분이 안 좋네. 자, 우진이 형과 갑시다. 네! 여백임이. 여백임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니, 아직 안 한 거예요. 잠깐만요. 금방 할게요. 냄새 어떻게 해? 왜? 뭐 어떻게 해? 아, 다 흘렸어. 다 흘렸어? 어떻게 하면 흘려. 둘! 갇혀 있었는데, 갇혀 있는데 숨는다니까? 아, 조심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엄마, 주세요. 정일이 형도 조심해요. 네! 아, 이 사이에 하트가 천만 개! 이야! 이야! 예상해. 저거 무슨 맛 볼까? 연두색 가지고 있는 사람 있네? 연두색? 추억색인데? 네, 잘했어. 다 흘릴 수 있네? 저건 갇혀. 지금 안... 갈색? 양쪽. 집중. 준비하셔러. 네. 우리는 사과의 에스테이스. 네, 이 명님. 어, 예아. 박새리스. 헬로, 승민. 하이. 승민이 있는 빌딩. 빌딩. 어? I'm watching... 지금? 스파이맨? 새로운 거? 응. 나도 보고싶죠. 형, 나 가면해줘. 땡큐. 스파이맨. 창빈이 어디? 섹스. 여기 있어요. 하나는 스파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뭐죠? 올출 선물 대 올출 선물. 너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구나. 난 5개야. 하나, 10. 하나가. 좋아요. 그럼 뿌리고 다닐 거예요, 우리 스테이?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이돌아. 뿌리고 다닐 거예요. 뭐야? 왜 그래? 줌, 줌, 줌. 줌, 줌. 승민이 향수 좋아주세요. 싫은데요? 야, 보라. 정수리 V LIVE이구나. 그, 안 돼. 둘이. 됐다! 누구누구 정수리가 예쁘냐? 누구누구 예쁠까? 완성! 지성. 저는 심플을 심플하게 했습니다. 지성 향수 원인. 어? 아, 내 의지가 좋아요? 자, 여기다가 됐사인을 하고 뒤에는 그냥 WJ 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컬렉션이. 스파이더랜 드리고 있어. 거미줄 드리고 있어. 최근에, 최근에 하니랑 최근에 스파이더맨 보지 않았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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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 보셨어. 예전에 스파이더맨. 마나 스파이더맨. 하나만 파란색 주세요. 네. 저기요. 죄송합니다. 냄새로 머리 아플 것 같아. 궁금하세요. 머리. 당신은 왜 향수를 다시 하려고 합니까? 좋아. 이거 스테이더맨 우출 선물이야. 무슨 향인지는 딱딱 줘봐야겠다. 오, 이거 멋있다. 멋있지? 진짜 멋있다, 형. 다 갖고 싶어. 저세상 텐션. 봤어야 했나? 봤죠? 5점. 5점. 스퀘셜 비디오로 색다르기 하나만 해주겠어. 네 눈이 노란색으로. 나 몬스터 컬렉션. 형, 어떻게 됐어? 내가 형 다 가렸네. 우와,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너가 나 가려도 돼. 얘 나 검사 하나 줄 수 있어? 그래. 어머. 창빈이 귀여워. 그렇지 마요. 진짜 귀여운지 안단 말이에요. 귀여워! 너무 시끄러워. 미안해, 형. 연두색. 연두색 볼펜. 아니, 연두색. 뭐라는 거야? 연두색 유성 매직 좀 견뎌 두 수 있어? 아니, 연두색. 연두색. 이스토 와우! 뭐야? 귀엽다. 귤까마이다, 귤까마이다. 귤까마이다, 귤까마이다. 집중. A, no, 1. Tell me nothing. Tell me nothing. 오늘 시험이 끝났어요. 비스. 와우. I'm going to run again the heart 승민, are you reading all the comments? Yes I'm listening Some of you are reading all the comments? Are you reading all the comments? Hey, bro I want 왜 향수요? 연두색 승민아, 너의 향수 보여줘, 여기 아주 깔끔하게 저도 있어요 네, 사인과 안 돼 네, 문양 하나씩 넣어서 샤니 향수 두 개밖에 없는데 괜찮겠죠? 왜? 이뻐요 왜 두 개밖에 없어요? 에이터 없어 형 그럼 저거 가져와 어 색깔 어디서 났어요? 색깔이 칠한 거 아니야? No, this is color 색깔 병이 있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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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리미티드로 봐, 리미티드 우와, 잘 그렸다 해발기에 뒤에는 구름에다가 You know what I'm saying? 우와, 현진이 잘한다 짱인데 Art is fun 짱짱 레몬드 리노 형급인데? 리노 열심히 하고 있네, 미안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뭔가 그래밍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뭐 할 수 있으니 어, 브라더 제일 좋다 헬스타드 뭐 더하면 뭐 할거 같은데 일단 한Gen 빡마다 네? 여기에요 자, 지금 다들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간이 작게 내면서 지금 인사만 먼저 하고 왜냐면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늦잖아요 되게 잘 같아서 하고 마저 만드는 걸로 인사하고 마저 만듭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뭔가 한 것 같지? 응 와, 괜찮네, 예쁘다 저도요 아니 너무 재밌어, 오늘 재밌다고요? 응, 재밌어 우진이 사이즈는 거 봐 스테이 제 거 갖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창빈이만 있어요 창빈이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저희 스테이이요 인사하고 할까요? 네 네 저희는 마저 이거 다 열심히 만들고 있을게요 오케이 네 선생님, 잘 어울릴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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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음악 정신 네 네 네 네 네